자 여기 위에 있는 바지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움직은 가락을 넣지 말고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로 하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왼손은 역사를 잡는데 윗떨비 잡지 마세요. 윗떨비 나오면 트랙파만 잡지 마세요. 그냥 세골 라인 쪽 잡는데요. 그래서 너무 가슴까지 내려온 거 안 돼서 세골 쪽 잡은 거예요. 그냥 오른손을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팔 딱 팔 입히세요. 그리고 머리를 이 어깨, 겨드랑이하고 어깨 댑니다. 갖다 줘요. 이마를 줘야 갖다 줘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가 이 상자 밑에 있는 팔보다 앞에 있어야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앞쪽에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자 왼쪽 팔을, 왼쪽 팔을 접으면서 무릎을 뚫어. 그냥 엉덩이 대겨서. 엉덩이 대겨서, 오른발 당겼다가 그래. 당겼다가. 앞차게 하고. 발바닥 대줘. 자 머리로 밀면서. 양쪽 다리를 바꿔요. 무릎을 뚫어. 뚫고. 번진하면서 오른다리, 견갑과 배에 닿게. 자 일어나서, 눌러주면 돼요. 자 일어나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되세요. 자, 감아주고. 감아주고. 그리고 머리를 여기다가. 밀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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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이렇게. 팔꿈치 대면서 엉덩이 대. 오른발 당겼다가 차. 발 뒤져주고. 머리 빌면서. 양쪽 다리를 바꿔. 자 전진. 오른발. 정상으로 대놓으면서. 상태로. 눌러주세요. 잡고. 잡고. 밀어주고. 발 뒤지기. 자, 이거 한 번씩. 자. 밀어주고. 발 뒤지기. 반대쪽으로. 이제. 스팸이나 점프로. 넘어갈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똑같이 하고요. 자. 밀어내면서. 멱발 잡고. 밀어내면서. 머리를 갖다 대고. 팔꿈치를 땅에 찍어요. 찍으면서 엉덩이 밖에서. 스팸을 치러. 자. 이 오른발을 당겼다. 당겼다가. 앞차게 하고. 딛어줘. 딛어주고. 이제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을. 땅으로 누를 거야. 여기서. 뒷꿈 상태에서. 왼발면면서. 오른손. 눌러요. 눌러. 누르고. 밀면서. 오른발이. 오른발이. 먼저 넘어가요. 하나. 둘. 넘어가고. 이거 당기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얼굴 쪽으로 이동. 여기다가. 누르고. 자. 여기다가. 밀지 않고. 이제 밀자. 자. 밀어주면서. 머리카락. 머리카락. 시끄러. 빠르게 보이되고. 엉덩이. 대면서. 발 당겼다가. 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힙. 들으면서. 왼발빼고. 오른손을. 밀면서. 오른쪽. 왼발. 당겨. 왼발. 당겨. 당기고. 어깨 누르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회전. 자. 눌러주세요. 무릎을 깔고 마을을을이 이동을 깔고 루니 루니루 밀어주고 머리가 아깝게 루니루 범쳐 다운 갈게요 똑같이 몸을 바꾸고 자, 다시 한번 세안해 주세요. 다음, 잎을 눌러주면서 왼발에 오른손으로 들어가요. 발걸음을 문지를 해야지 딱 단단해. 갈쇼도 다시 Member 가사를 잡을겁니다. 오른손은 Holder, 오른손을 허리를 잡을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누르도록, 호흡수를 잡이 수 있습니다. 다시Up, 넓은 뒤쪽으로, 갈아입고, 몸을 누르면서 천천히. 그 다음, 몸으로 전체적으로 행겨요. 행겨서 능력이 누르거나, 아니면 옆구리를 누르고 있으며, 지금 옆구리를 누르고 있죠? 몸으로 밀어서 서툴러 맞으래요 오른발 집어넣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옆구리 누워있으면 밀거나 당겨서 다음거 준비하시면 가져와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고 혈근대고 혈근대고 발 빼고 물론 왼발이 이 오공으로 가야 발톱을 딱 풀고 걸어져요 그리고 오른손 놓은 손은 허리를 잡을 준비 그냥 무릎으로 꿇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빙이 하듯이 일어나요 일단 당기면서 오른발 딩고 발 무릎 꿇어 여기서부터는 가슴으로 이 등어깨 등어깨를 이렇게 밀어서 뺄구로 가던가 오른발에 훅이 들어가있어요 무릎을 축으로 해서 회전해서 훅 들어가서 돌리던가 저는 엉덩이 뺄면 바로 사이드 컨트롤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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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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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누르려고 할 때 빼줘서 눌러요. 또는 상대방이 겨를 안껴있으면 도망갈 수 있죠. 그러면 백으로 갈 준비. 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넘어오면 돼. 같이 나란히 되게 이렇게. 오른발 넘어가고 왼발 넘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